아 여기 서울에도 저기 제주도에도 세주를 다 살아 그러잖아 오 예 오 예 좋다 좋다. 잡아. 자 지금이에요. 얼굴이 조막띠 헷갈리하네 살아다 같이 새롭게 생길 같고 조매 반반하네 반문하 오 박수 오 박수 오 신우씨 오 신우씨 누가 들었어요 아 형은 좀 들었어요 뒤로 나가세요 헤이 헤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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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중에 한 명 안는다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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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한 명은 있어 오 오 오 에이 헤이 헤이 어디가 안 들었잖아 아까 우리가 다 조나단은 아니죠 오빠 아니잖아 조나단 아니에요 조나단 아니에요 딱 듣기 전에 준현씨 의견이 있다고 혹시 사라다 아니에요 사라다요? 그 하얗다고 우리가 그런 말 쓰거든 사라다 사라다요? 그 하얗다고 우리가 그런 말 쓰거든 사라다 샐러드의 일본 말 사라다 사라다 우리가 사라 갖고 있는데 진짜 그게 맞아? 사라다 같이 사라 갖고를 들었는데 이거는 사라 갖고 들었지 우리가 샐러드가 아니라 밑반찬 사과 같은 거 이렇게 막 그래 사라다는 샐러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지 아니지 마요네즈에 과일이랑 그거 묻힌 그게 그렇지 양배추랑 양배추랑 그래 그래 컴포도 들어있는 거 맞아 맞아 생일 잔치할 때 많이 나왔어 생일 잔치 옛날 샐러드 사라다 같이 그런 표현을 쓰나? 와 이거 좀 옛날이긴 한데 사라다 까대기도 오랜만이긴 해 근데 저하고 연배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라 네 연배 차이 말했나요? 내가? 저 35세 어 진짜요? 어 진짜요? 같은 세대 한 애가 몇 살이지? 두 살 형 나 33살이 왜 이거 장난해요? 몰랐겠지만 지금 우리 세대 차이를 무시한 거야? 지금 한 애가 세대 차이를 조장했습니다 한 가위 야 그냥 아예 같은 세대도 아니고 또래또또래 아니 동네가 어디세요? 우리 다대포인데 너네가 안 쓴 거지 우리가 안 쓴 게 아니야 같은 게 아니야 다대포가 다대포가 좀 이상하네 동네가 어디세요? 다대포가 좀 이상하네 동네기 쓰라면 어떡해 우리 개금동은 그러지 않거든요 개금동은 안 그런데 개금동 밀면이나 먹을 줄 알았지 개금동 밀면이나 먹을 줄 알았지 자 준현 씨도 준현 씨도 후드도 입고 안경 끼면 또 나와요 그런 세대도 그런 세대도 아 그러네 비뇨 이번에 들으면 돼요 원래의 속도로 들려드립니다 뒤로 잘 들려 뒤로 잘 들려 뒤로 하면 뒤로 멈출 PD 세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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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얘기를 하는데도 못 들어서 몰라요, 지금. 세그랗게, 세그랗게. 시큼하다. 상큼하다, 상큼하다. 시큼하면 안 돼, 시큼하면. 아니, 그런 말을 설명하려고 몇 가지를 쓰는 거예요. 순호 씨, 제발 많이 실수 좀 하지 마세요. 시큼이랑 상큼이랑 완전 다르지. 세그럽다, 세그럽다. 세그럽다. 탁한 느낌이에요? 레몬 먹는 느낌. 아우, 레몬. 이게 진짜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저는 정확히 2005년도에 연습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집이 서울이라 서울만 쓰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원래도. 근데 쓰는데 이제 저는 이 표현이 당연히 표준어인데 억양만 아우, 세그랗다 이렇게 쓰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가서 태민이랑 이제 레몬에이드를 시켜 먹었는데 아우, 이거 되게 세그랗다 이랬는데 태민이가 뭘 알아듣는데 그 말을. 말투만, 서울 말투만 바꾸니까. 세그랗다, 안 써 너네? 이랬던 기억인데 아, 이거 웃기다. 시고 상큼한 거 이렇게. 아, 똑똑해. 진짜 요즘 말로 하면 뭐 과즙미 팡팡을 이렇게 풀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 야, 근데 이거는 경상도 사는 사람 아니면 전혀 몰라. 아예 처음 듣는 말이야.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야. 근데 이제 퀸은 이게 그냥 서울말인 줄 알고 야, 정말 세그랍네. 이렇게. 북에서 와가지고 동무가 서울말인 줄 알고 아, 동무 정말 괜찮은데. 와, 저 동무 진짜 마음에 든다. 야, 어제 동무 생일이었잖아. 흑역사가 너무 많이 생겨놔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요? 진짜 좋다. 와, 재밌다. 자, 그러면 2차 도전. 준호 씨 갑니다. 자, 일어나주시죠. 아, 이거 정답이죠. 아, 정답이다. 자, 일어나주시죠. 아유, 이거 뭔데? 자, 맛있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2차 시도 불러주세요. 얼굴이 쪼막디에 가리하네. 사라다같이 새그랍게 생기갖고 조매, 반반하네. 조매, 반반하네. 반문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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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지하다. 야, 진! 자다! 진! 자다! 야, 현진은! 야, 현진은! 이거 대박이야. 진! 결과, 맞아. 결과! 과연! 과연! 맛있겠지.. 자, 먹나요? 빨리 들어와, 들어와 해야지 실패 성공! 성공 실패! 결과! 오버! 쎄그럽게! 쎄그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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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그럽!